정의당이 오늘로 200일째를 맞는 강릉 신일정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일정밀 사측에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신일정밀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